2022년 아시아 국가별 Q순위 탑10, 대한민국 2등, 일본, 중국은 탑10에 아예 없다. 일본, 중국이 기절초풍할 통계가 남았습니다. 아시아에서조차 일본인 중국인들은 신장순위가 탑10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 남자 평균 170cm, 점점 작아지는 일본인 키 지금부터 아시아 신장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등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인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서구권에 비해 평균적인 키가 작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키는 민족, 국가, 시대, 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동남아시아 인구는 세계적으로 평균 시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는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사람들의 평균 키가 컸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 평균 키가 큰 서구권에 비해서도 성인 남녀의 신장이 크게 나타나는 나라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10위, 쿠웨이트 지금부터 키 단위, 센티미터는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남자 172, 여자 158.6 9위, 싱가포르 남자 172.3, 여자 160 8위, 요르단 남자 173, 여자 159 7위, 투르크메니스탄 남자 173.3, 여자 162.7 6위, 아랍에미리트 남자 173.4, 여자 156.4 5위, 이란 남자 173.4, 여자 159.9 4위, 트리게, 터키 남자 173.6, 여자 161.9 3위, 레바논 남자 174.1, 여자 162.4 대망의 2위, 대한민국 남자 174.2, 여자 161.7 1위, 이스라엘 남자 177.4, 여자 161.6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